스토나 산샤인이다 스토나 산샤인을 다습니다 겟타를 신지로 위키 위키 피규어에 스카이로너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슈퍼로봇의 인기기체 징계타 그리고 징계타 피규어라면요 당연히 이제는 대륙의 기적이라는 말도 지겨울 정도의 피규어 제조사 중국 CCS 트위즈 징계타가 갑이다 라고 여겨왔는데요 실제로도 센티네? 올드해 반다이 초악구문 밋밋해 라고 생각들 해오시던 와중 피규어계의 공룡기업 반다이가 타마시네이션 2021을 통해 기습 전격적으로 공개한 메탈빌드 징계타 덕분에 이제까지의 그 생각 여주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다들 이미 게임 끝났다 생각하셨죠? 메탈빌드 나올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넘어설 거다 생각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이 제품이 세계 최강 더 징계타가 되었다 라고 말하기에는 개인의 취향이 있겠지만 또 반다이의 안티태제로서 CCS 트위즈를 응원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언제까지 최고로만 남을 것 같았던 CCS 트위즈 징계타 그것이 채 1년이 가지 못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 메탈빌드 징계타 디자인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그저 사실 팩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반다이 메탈빌드 징계타의 장점 또 그 와중에 여전히 취향이 나뉠 수 있는 기타 부분부분들 등등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반다이 메탈빌드 징계타의 장점 첫 번째는요 이 헤드 얼굴 디자인입니다 CCS 트위즈와 비교해 볼 때 더 시원하게 뻗은 머리에 양갈래 뿔 더 긴 송곳귀 더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메탈릭 그린의 이 얼굴 스트라이프가요 더 길고 더 적극적으로 얼굴 중앙을 향하고 있어서 그 원작의 징계타 얼굴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실제로 이 얼굴에 대한 유저들의 평가도 좋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과거의 CCS 트위즈 징계타 다 좋은데 이 얼굴이 좀 그렇다 라는 말들이 있었죠 뭐 실제로는 다른 장점도 크고 뭐 다른 괜찮다 였지만 역시나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확연히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박력 있는 프로포션 특히 갑바와 등발입니다 사실 CCS 트위즈 경우는요 이 특유의 커다란 어깨가 존재감 있는 것이지 징계타 몸통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메탈빌드 징계타 이 헤드와 몸통의 비율 차이를 보시면요 이 갑바가 CCS 트위즈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어깨는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 어깨를 두 가지 컬러 레이어로 단차를 디자인으로 나누면서 그 거대함은 더 강조되고 있죠 마지막 장점은 두터운 허리와 둥근 배의 귀환입니다 리파인의 리파인이 되면서 사라졌었던 그 로봇 중에서도 독특한 징계타만의 특징 중 하나였죠 이 허리와 배의 라인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센티넬이나 CCS 트위즈에 비해서 나름 꽤 복귀했다는 점 그 역시 징계타라는 캐릭터를 생각해보면 장점이다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반면 취향이 나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완벽하게 기계적인 재해석으로 바뀐 날개 개인적으로는 호인데요 로봇인 듯 생물인 듯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원작의 징계타 캐릭터를 생각해보면 이 CCS 트위즈의 진짜 박쥐 날개 같은 그것을 더 좋아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기타로 센티넬 라이오봇 CCS 트위즈 등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뻗어가고 있는 리파인 그 역시 셋 중 무엇이 마음에 드는지는 존중을 취향해야 하는 일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원작의 징계타가 센티넬 라이오봇에서 한번 세련되게 리파인이 되었다 그리고 CCS 트위즈 경우는 아예 인피니티즘 이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꾼 수준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 메탈빌드 징계타는요 원작에서의 중요 포인트 헤드의 인상 어깨와 배를 비롯한 프로포션 그리고 무기 토마워크의 기본 형상 등등 징계타의 특징적인 그 기본 외형을 지키면서도 또 전체적인 정보량은 CCS 트위즈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리파인을 가했다 즉 원작을 좀 더 존중한 리파인이다 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극장판에 기반해 두었던 메탈빌드 마징가 그레이트 마징가 때문에 적어도 슈퍼로봇 쪽에서는 기대감이 바닥이었던 메탈빌드의 징계타 그런데 이번에 작품을 보니까요 이제는 마징가 제로까지도 다시금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롭지만 전작인 마징가 제로의 테스트가 진하게 남아있던 CCS 트위즈 징계타에 비해서 어쨌든 오직 이 제품만의 완전히 새로운 그만의 느낌 그걸 전해주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게다가 근본까지 있는 블랙 베리에이션 징계타 타르크 당연히 이 역시 컬러 베리에이션이긴 하지만요 색다른 색상 배치와 또 달라진 헤드 디자인 등등 그만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아 네 물론 하나 남았습니다 가격에 있어서라면 당연히 여주 없이 CCS 트위즈 승리가 될 거예요 메탈의 함량이나 무게감 이런 것 역시도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탈 밀드 징계타가 보여준 그만의 재해석은요 원작 팬들에게도 그리고 세렌듬을 추구하는 요즘 로봇 피규어 팬들에게도 모두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규어 뽐뽀 지수는 9점입니다 와우 아 혹시 그래도 무조건 원작 그대로가 좋아 라는 분이라면요 뭐 초학금혼이라는 선택지도 있죠 그동안 적어도 슈퍼로봇에서는 전통의 초학금혼이 신흥 강자들에게 여러모로 비교당하며 고난을 겪었던 반다이 그 회심의 일격이 돋보이는 신작 메탈 빌드 징계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 예 예 안녕하십니까